한글자막 by 김호성 한글자막 by 김호성 한글자막 by 김호성 한글자막 by 김호성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북강 유람선 사고 이게 지금 현지에서조차 예고된 인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네 현지 언론 보도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유람선도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야간에 한 70여 척이 넘는 배들로에서 풍겼다는 거고 그래서 현지 언론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헝가리 정부가 선박 통행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부다페스트 지역의 밤은 선박들로 포화 상태였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화면에서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더욱이 크루즈선하고 작은 유람선이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면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지적이 이미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형 선박들의 야간 운행을 헝가리 정부가 제한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광 명소잖아요. 또 야경이 좋고 하니까 아마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크루즈선 운항을. 그리고 사고 당일 강물이 지금 범람 수준으로 불어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운행을 강행했다. 이거 결국은 관광 수입을 생각해서 유람선 업체들이 그렇게 한 건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인정한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미 알려졌듯이 구명조끼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지 않았고. 여기에 더해서 국내 전문가들은 단유부강의 지형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형이라는 얘기죠? 폭이 좁다는 거죠 일단 강 자체가. 그리고 수심도 얕고 삼각주가 중간중간에 많아서 배가 다닐 수 있는 항로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강물이 불겠고요. 물 및 지형이 또 계속 바뀌잖아요. 어떤 데가 또 수심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퇴적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유속이 빨라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삼박 조정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뭐 차량 빗길 주행에도 벌써 그러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오는 물살이 세면 그다음에 물살의 방향이 많이 뒤흔들리고 특히 다리 밑은 유속이 더 빠르잖아요. 좁아지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작은 배들은 충분히 옆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피해당한 유람선이 옆으로 약간 좀 휘청거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거고. 일단 정부는 신속대응팀 일진을 보내서 지금 현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외교부 직원 6명, 해군 7명, 해경 6명, 소방 쪽 12명 이렇게 해서 이제 수색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강경화 장관 본부장으로 하는 재민보호대책본부도 일단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내에서도 어제 유사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강에 있어요. 어제 오후 6시 4분께 동작대교 밑을 지나던 여객선 로얄크루즈가 모래턱에 걸려서 좌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늘 다니던 길이지만 지형이 좀 바뀐 걸 충분히 미리 사전에 인지를 못해서 아마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순환구조대가 출동해서 20여 분 만에 탑승인원 26명을 모두 20분 만에 구조를 하긴 했습니다. 이게 참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 사고는 미연에 하나 둘씩 체크가 돼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지금 상당히 비상상황이에요. 오늘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2대 주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주주총회 안건인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에 찬성하기로 결정은 했는데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걸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26일부터 주총장 울산 한마음회관 점거 중입니다. 이게 회사 소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울산지방법원은 어제 점거를 풀라라고 지금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사측이 오늘 농성해제 집행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 집행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농성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경찰력 동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 중인데 지금 장소 변경에 대비해서도 민주노총 쪽에서 사전에 봉쇄를 하는 그런 활동까지 전개 중입니다. 민주노총이 이번에 총력 지원에 나선 상황이고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집결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론 속에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민주노총 간부 6명 가운데 세 사람에 대해서 또 영장이 발부가 됐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고 오늘 주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상당히 뜨거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94.5MHz YTN 뉴스 FM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은 성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YES,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을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입니다.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YTN FM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개서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개섭 시간입니다. 오는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사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 의원입니다. 늘 함께 나오셨던 오늘 서른 의원께서는 자리하지 못하셨고요. 오늘 새해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의 우연식 의원이 함께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단위부강 사고 때문에요. 지난번에도 서른 홍문표 의원 두 분께서 나오셔서 속초 고성산불 났을 때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우 의원님 이 사건 제대로 쭉 지켜보셨을 거고요. 정부 대응도 지금 가깝게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셔서 거기에 배를 타고 정말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행을 하셨을 텐데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이제 병을 극복을 하고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또 함께 간 가족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참사를 당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 사망으로 확인된 분도 계시고 실정된 분도 지금 19분이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빨리 이렇게 찾아서 수습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고요. 더 이상 큰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오전에 바로 대통령이 주재하셔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셨고 속도를 강조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말씀하셨죠. 가장 중요한 게 속도다. 그리고 가형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라. 그렇게 하고 아침 8시 27분인가 바로 이제 첫 번째 긴급 지시를 하셔서 그 긴급 지시에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구성토록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긴급 지시 이후에 6번인가 이렇게 브리핑을 청와대가 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은 어제 저녁에 현재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세월호를 구조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해군 해난구조대 그리고 해경구조팀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직원들 여기까지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라. 이런 지시를 하시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가고 있는데 워낙 거리가 멀고 우리나라가 아닌 상황이어서 그래서 피해자들 또 지금 이런 큰 화를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은 혹시 현지에 다녀오셨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전에 한 번 갔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보를 보고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특히 가족과 친지들에게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마 우리 국민들도 TV만 보고 발만 동동 굴르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대한 대체 방법은 헝가리의 인적국가까지도 우리 국가가 협조를 요청해서 이 수수번호인데 헝가리뿐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정세 상황을 보니까 헝가리 자체 국내를 이미 벗어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도 인적국가까지요. 그렇습니다. 발빠르게 대책을 좀 요구하는 또 협조를 받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소식은 3부에서 집중적으로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으니까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면 한국당을 뺀 4개 정당 단독으로라도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당의 반발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의원님 이 임시국회 6월 어떠한 일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2월 4월 6월 그리고 8월 그 국회는 이제 법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6월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지난 4월 국회 이후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민생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들도 많고. 특히나 재난과 관련해서 화재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세문제 대책도 굉장히 시급하고요. 추경이 이미 나와 있는데 추경도 지금 한 달이 훨씬 넘는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5월 국회가 이제 완전히 식물국회가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6월 국회는 꼭 열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법적으로도 해야 될 상황일 뿐 아니라. 그런데 4당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하고 함께하자. 그런 게 이제 기본이고요. 자유한국당하고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들어오지 않으면 4당하고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박한 이유는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추경뿐 아니라 민생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 처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6월 국회가 총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를 잘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 내놓은 법안들이 다 없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6월 국회의 시작을 함께하되 정정 자유한국당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4당하고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지금 입장정리가 좀 되셨나요 홍 의원님? 정리를 하기도 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안 되면 한국당을 빼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참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백기투항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또 지난번 패스트트랙에서 우리가 선거법도 아닌 건경 수사권이라든지 공수처 문제 이거 군소정당 사실 데리고 날치게 해서 오늘의 이 사태가 악화가 됐는데 며칠 됐다고 또 4당이 또 이것을 주도해서 하다 안 되면 한다.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오늘의 사태를 누구에게 탓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통 큰 대통령과 집권당에 좀 아량이 좀 있어야 된다. 또 과거에도 이런 것을 푸는 역사적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6월 국회는 무조건 열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당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양보를 해서 진짜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 6월 국회만은 열자 이렇게 도래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기본과 상식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저도 원내대표를 해봤습니다만 정당 간의 협상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내거는 거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갈 때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명분만 찾고 안 하겠다는 건데 지금은 패스트트랙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거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다 같이 한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폭력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5분의 3 180명의 동의 또 상임위에서는 5분의 3 동의가 있으면 패스트트랙이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고 충돌하지 않는 거거든요. 충돌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정당이 힘을 합쳐서 패스트트랙을 국회 선진화법 그 절차에 따라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 혼자 한 것도 아니고 4당이 같이 했는데 그거를 철회하라. 그러면 나머지 정당이 동의해야 철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회하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4관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절차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막을 수 있는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19대 말에 필리버스터를 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국민들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걸 통해서 아 저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이걸 들으셨단 말이에요. 계속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그런 것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몸으로 막은 건데 이거를 우리가 사과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국회는 맨날 동물국회가 됩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를 하는데 몸으로 가서 막아버리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또 몸으로 막은 쪽에 대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이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거죠.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국회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나머지 정당들이 받기 어려운 조건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런 조건 내걸지 마시고 사실은 패스트트랙은 무슨 법을 통과시킨 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 법을 논의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논의에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싶은 말을 주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절차를 거쳐가면 되고 패스트트랙은 빨리 해봐야 최소한이 걸쳐야 될 6개월 이상은 걸쳐야 되고요. 그리고 3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논의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백기투항하라는 게 아니고요. 들어와서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철회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홍 의원님? 이 문제는 여러 번 지상 보도가 됐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패스트트랙 부분은 이미 여권에서도 검찰총장이 이거 잘못됐다는 거 얘기를 했고 또 김영춘 전 장관께서도 이대로 가면 부산 전멸한다 이런 얘기를 속시원하게 했고 또 여당 내 국회의원들도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른당이나 또 평화당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2중대 3중대를 동원해서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거 외에도 많은 단체 같은 데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조건이랄까 요구를 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요? 네. 여당이 대국민 사과 정도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도 그렇고 검찰총장이나 많은 법률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정도의 단언을 좀 내려주셔야 되어야 되고 선거법 문제는 앞으로 이 패스트트랙처럼 일방적 처리를 안 난다. 합의 처리하겠다. 이 약속을 좀 해줘야 되고. 게임의 룰이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영수회담에서 난 이 문제가 다 풀었으면 제일 좋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산재한 문제를 사사건건마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통 큰 영수회담에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1대1 회담을 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와의 회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당 소위 회담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한국당에서 제시한 것이 1대1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5당 회담을 하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5당 회의를 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황 대표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차 한잔하면서 전국 현황이 큰 가닥을 잡고 그리고 5당 대표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저는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겠는가. 또 이런 지혜와 또 대통령께서 이런 용단의 결단이 좀 있어야 이 문제의 어떤 룰이 좀 풀려나가지 이렇게 사사건건 안마다 대립되어 놓으면 이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짐으로 돌아가고 집권당이 아량이라는 게 없을 땐 국민은 불안한 거죠. 이래서 저는 더 이상 여기서 강권으로 가면 독선이라는 또 오만이라는 부분을 국민이 민주당에게 또 대통령에게 짐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도 대풀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좀 세 가지 안을 좀 지혜롭게 검토를 해서 받아준다면 우리 당도 거기에 협조를 해서 이 전국을 빨리 풀고 현안 문제 해결하는 그런 우리 한국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안에 대한 생각 그러면 어떠신지요 의원님. 네. 뭐 이제 여러 사람이 패스트트랙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목소리만 듣는 모양입니다. 그런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점을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패스트트랙은 선거법에 관해서 국민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 그리고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서 검경 수사권을 독립시키고 또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수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를 제가 원내대표하던 문재인 정부 출발 시기부터 그것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 한 번도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법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게 벌써 2년 논의를 한 거거든요. 대통령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국민 지지도 굉장히 높은 사안들인데 자유한국당이 논의조차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가자고 하는 게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예요. 그것도 몸으로 막았죠. 그런 것을 우리 보고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고요. 선거법 합의 처리. 합의 처리하자고 저희가 그동안 2년 동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합의 처리하자는 것 말만 했지 합의하려고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소선거구제 승자독식구조인데요. 그것도 자유한국당인 전신의 당이 날치기 통과한 법입니다. 선거법을 다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선거구제 통과할 때 날치기로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처리하려면 지금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는 그것대로 하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특위에 다시 들어와서 국회에 들어와서 절차에 거쳐서 합의 처리 과정을 거쳐가면 됩니다. 합의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합의 안 되면 또 처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의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거쳐가자 하면 되고요. 그래서 영수회담은 지금 교섭단체 국회는 교섭단체들이 운영하는 건데 먼저 교섭단체가 있고 교섭단체 아닌 두 당이 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당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1야당이라는 의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야당은 1야당 하고 난 다음에 2야당도 교섭단체인데 거기도 따로 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오자 회담하기 전에 1대1로 먼저 2시간 전에 하자 그러면 그다음에 2야당의 대표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2야당까지 하면 3야당의 대표는 어떻게 하겠어요? 국정운영을 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교섭단체가 있고 또 여러 개의 정당이 있는 경우가 우리한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제일 야당이니까 우리만 특별 대우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일종의 특권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 의원님 짧은 반론 듣고 이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되풀이해도 똑같은 얘기인데 정당은 국회에서 의석수위에서 존재하고 지금까지 그 예우와 원칙을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거법이 아닌 검찰과 경찰에 지금 낯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이거 왜 이 선거법에 이걸 넣고 이렇게 흙탕물이 됩니까? 이거는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문제는 참 신중하게 많은 토론과 국민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할 것을 그냥 막무가내로 선거법에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얼마나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지금 낯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부끄럽게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공수처는 옥상옥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법으로도 대통령을 5명씩 대법원장 총리 구속을 마음대로 시키는 이 엄청난 법이 있는데 이후에 또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걸 어디다 쓰자는 겁니까? 이래서 국민은 많은 분들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보면 해야 할 선거법이 아닌 이런 공수처 검찰 경찰 이런 소위 싸움의 문제를 도리어 패스트트랙에서 생산한 것이고 국민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 문제를 진지역의 선거법을 논의하는 것이 지금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좀 많으신데요. 저희들이 다뤄야 될 이슈들이 좀 있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2부에 돌아와서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개석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요상 의원 한미정상 통화 유출 판문이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핵으로 떠올랐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강요상 의원 형사고발을 했고 또 윤리특위의 재소까지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걸 끌고 가실 계획이신지요? 이건 형사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죠. 국가의 기밀을 유출한 일이고 또 특히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도 문제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상 간의 대화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위중한 문제다. 국가 기밀을 누설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중한 문제의 성격에 맞게 처리해 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국당 입장은 말이죠. 공포정치 야당 탄화 아주 굉장히 강하십니다. 저는 강요상 의원의 발언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요상 의원의 문제만 하나 딱 꺼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또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 왜 그러냐면 정청래 의원이 1월 8일 날 이보다 더한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는 지난 5월 15일 날인가 일본 한일 강제 피란문제 때문에 재판이 있었어요. 거기서 2급 비밀이라고 그러면 상실 보완을 요구하고 긴밀한 것인데 그때 나왔던 것이 다 낱낱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지금 상황이 아주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더 가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강요상 문제는 그렇다 손 치면 이것만 딱 빼서 여당이 얘기를 하면 괜찮고 정부가 이렇게 공개해서는 안 될 거를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괜찮고 그리고 야당이 얘기한 것만 딱 집어서 어떤 처리를 하게 한다면 이건 균형이 안 맞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가 이미 고무줄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함께 보는 일벌백개로 국민이 동의하는 그런 처리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정래 의원 같은 경우는 로데이터 말씀하시고 이런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외교상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될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밀이 비밀이 아니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나 비밀 유지가 외교정책상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비밀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교정책상 이익이 되지 않을 때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판단 주체가 누가 되는지 판단 주체가 정부이고 정부가 판단할 경우에 그것이 기밀이고 아니구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정하는 기밀의 수준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두 부분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되는 일이고요. 강효상 의원은 지금 비밀이 아니기 위해서는 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에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서 비밀로 확인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런 걸 말하지 말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발표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발표하지 않기로 한 건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반됐기 때문에 위중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 의원님께서 정부의 판단에 맡긴다 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오염한 얘기입니다. 정부는 법을 또는 관리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것은 맞고 이것은 안 맞는다는 것은 판단 문제는 아니다. 판단 문제는 아니다. 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 아까 법원에서 증언 문제 나온 것 같은 것은 상당히 국가 간의 민감한 것들이 저도 그 원문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정부가 발표해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 것. 누군가가 그 문제도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 얘기 동료 의원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것도 상한 내용을 보면 그날 주변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걸 굳이 본인이 이걸 했어요 괜찮다고. 그런데 하고 보니까 거기도 민감한 문제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가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고 법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부의 집행하는 자세가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 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최근에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회동 문제를 놓고 확대 해석이다. 또는 본질적으로 이건 큰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보고 계시는지요? 그분들 간에 또 기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개인적인 만남이다. 개인적인 만남이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그 얘기 대화 내용에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거 없이 만난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만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시기적절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로 치더라도 이렇게 문제를 확대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었는데 근거 없이 이렇게 마구 확대하는 건 큰 문제가 있고요. 차제에 우리 박주민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정원법 국정원법을 확실하게 개혁을 합시다. 아예 대못을 박자고요. 그거 하자고 할 때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본인들이 과거에 국정원을 이용한 것 그런 본인들의 국가 운영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지나친 정치공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좀. 이 부분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의로 생각해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조직 기밀을 챙겨야 할 사람이 양경철 원장이 불른다고 해서 그 야밤종에 나가서 4시간씩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러한 밤에 낮이 만나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국민도 의심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야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 시원하게 공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대해서 남았던 얘기를 여기 기자분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합리적인 어떤 만남이 사적이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아주 친한 기자를 나는 대동했다고 보지 이게 뭐 정상적으로 만나서 4시간씩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모자랐어요. 두 분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싶은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원, 홍문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다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영화감독을 꿈꾸던 어리숙한 12살의 영화광 소년이 이 트로피를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이 영화제의 최고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제는 해마다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데요. 올해 72회째를 맞이하는 이 영화제는 무엇일까요? 1번 칸 영화제 2번 베니스 영화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0945, 우물정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